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lt W를 눌러서 제가 진자 운동을 할까를 하다가 그냥 공튀기기 제자리 공튀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자리 공튀기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의 애니메이션 기본 원리 규칙 법칙 해서 11가지 15가지 13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꼭 꼼꼼히 챙겨 보고 나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애니메이션 활성화 키를 N키를 눌러서 키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가서 공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 하나 만들고 천천히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세요 색깔은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고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초록색과 빨간색과 파란색 이것을 피봇이라고 하는데 이 피봇이 딱 센터에 없기 때문에 센터로 가져오기 위해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수치값을 다 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직접 써서 해도 되지만 그냥 우측 클릭 이 화살뼈에 있는 거를 우측 클릭하면 0으로 됩니다 0 0 0으로 해서 센터로 불러오고 지면에 파고들지 않게 위로 땡기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볼 수 있게 박스를 가서 박스 하나 가서 바닥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바닥을 만들고 대충 이렇게 두고 퍼스펙티브 P를 눌러서 입체로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준비 단계고요 이제 시작을 하면은 공이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아 지금 바탕 화면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는데 이러면은 약간 시선을 좀 빼앗아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솔리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자 여기 프론트가 있고 리얼리스틱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를 우측 클릭을 하고 비포트 백그라운드 솔리드 컬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단색으로 돼서 좀 눈이 덜 아파요 네 덜 아프고 집중도 잘 되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시작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100프레임까지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50프레임으로 이렇게 세팅하고 0에서 50프레임 자 위에서 K를 눌러서 위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고 키를 찍고 C프레임에서 떨어지고 바닥을 닫고 그 다음에 힘이 힘이 점점 떨어지니까 프레임이 더 늘어날 수는 없겠죠 다음 프레임이 아 그 전에 트라젝트리를 켜는 거 알려드릴게요 알트 누르고 마우스 우측 클릭 그리고 바탕 화면에서 클릭을 하면은 쇼 트라젝트리 토그를 있어요 이걸로 클릭을 해서 이제 동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알아야 될 게 여기 보면은 하얀색 점이 있죠 하얀색 조그만한 점 이 점들이 이 점들과 점의 사이가 넓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고요 좁을수록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프레임에서는 프레임과 프레임이 넓을수록 속도가 느린 거고 좁을수록 빠른 겁니다 반대죠 그래서 이거를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자 0에서 0에서 나 이거 보기 싫은데 볼 수밖에 없나 볼 수밖에 없나 보네 자 0에서 10으로 갔을 때 10 프레임 때는 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 다시 튀겠죠 근데 튀 때는 10 프레임이 걸렸는데 12 프레임이 걸릴 수는 없겠죠 점점 힘이 떨어지니까 1,2,3,4,5,6,7,8,9 9 프레임에서 이 첫 번째 스타트 지점보다는 당연히 밑에 그 다음 1,2,3,4,5,6,7,8 이건 뭐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힘이 점점 일관성 있게 떨어지는 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만 하면 돼요 네 뭐 이 공식은 없어요 수학처럼 애니메이션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관성만 있게 표현하시면 돼요 일단 10이 썼고 9 점점 힘이 떨어지니까 1,2,3,4,5,6,7,8,9 그 다음 1,2,3,4,5,6,7,8 바닥에 다시 닿고 1,2,3,4,5,6,7까지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더게 덜 makeup views 당연히 더 높게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깐 당연히 더 밑으로 찍어주고 몇 이었죠? 그 다음 1,2,3,4,5,6,7 다음 1,2,3,4,5,6... 바닥에 다시 닿고 1,2,3,4,5 다시 올라가고 프레임이 모자르네요. 다시 당겨서 1,2,3,4,4 프레임 1,2,3 3 프레임 1,2,2 프레임 1,2,2 프레임 같은 프레임이지만 여기서 거리를 조정하면 돼요. 2 프레임 1,2,2 프레임 땅에 닿고 1,2 올라가고 땅에 닿고 1 프레임 올라가고 땅에 닿고 올라가고 땅에 닿고 아주 미세하게 엄청 많이 겹치죠. 일단 실행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땅 땅 땅 땅 닭... 여기가 너무 겹쳐 가지고 이런 거를 수정을 하면 돼요 요기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요거를 좀만 올리고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좀 더 올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리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튀기면서 멈춰버리는 공이 되겠죠 근데 끝에 가서 너무 많이 티네요. 좀만 줄입시다. 4프레임을 없앱시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프레임을 더 써야겠네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틱이고 지금 보면은 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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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다르죠. 이거를 이제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프레임이어도 여기 트라젝트리에서 이 위치값이 다르면은 속도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래프를 봐주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은 커브 에디터가 있거든요. 눈으로는 한 개가 있으니까 커브 에디터가 보면은 왼쪽에 X 포지션 위치값, Y 위치값, Z 위치값이 있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회전인데 회전은 우리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포지션만 봅시다. 포지션만 보면은 이제 공이 이렇게 튀는 거예요. 로테이션 지금 우리가 Z 값으로만 위아래만 위치값을 줬기 때문에 Z 값 그래프에서만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점점 다듬으면 됩니다. 이 점을 잡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컨트롤이 아니고 쉬프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한쪽만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고 여기서는 채공 시간 채공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조금 둥그렇게 만들고요. 중간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도 다시 쉬프트를 눌러서 아, 언두는 컨트롤 Z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컨트롤 Z, 컨트롤 Y 이전 단계, 다음 단계 그래서 좀 완만하게 다시 만들어주고 여기도 채공 시간 채공 시간 공중에 떠 있을 때 좀 머무는 시간이죠. 그래서 공이 이렇게 튀었을 때 아, 이게 화면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공이 아, 답답해. 공이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제 땅이에요. 땅에 닿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아, 이거 여기가 넓을 수록 이제 머무는 시간 즉, 채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좁을 수록 머무는 시간이 좁은 거죠. 바로 떨어지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넓을 수록 길 수록 여기 머무는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계속 다듬으시면 돼요. 그래서 Shift 눌러서 다시 뾰족하게 만들어. 이 뾰족하게 만드는 이유는 공이 땅에 닿자마자 바로 올라가니까 채공 시간은 필요 없죠. 공에 이렇게 공이 땅에 닿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머무르는 시간이거든요. 땅이 왜 안 움직여 땅에 이렇게 머무를 시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공튀기기도 너무 오래 오랜만에 해가지고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공이 튕겨서 채공 시간이 붙고 근데 이제 거리가 여기가 거리가 점점 좁아져야겠죠. L보다는 좁아야겠죠. 첫 번째 애보다 넓으면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공에 갑자기 추진기가 달린 거예요. 공이 만약에 L보다 넓으면 첫 번째가 아, 두 번째 애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범위가 이 거리가 L보다 넓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것도 생각해서 거리 조절을 해 주시고 채공 채공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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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채공이 너무 길다. 조금만 작게 하고 채공 채공 바로 튀기게 반응하게 V자로 만들고 채공 조금만 주고 V자 만들고 내가 봤을 때는 한 띵 띵 띵 띵 띵 한 세 개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저는 자, 이렇게 하면 아까랑 느낌이 완전 다르게 될 거예요. 좀 공 느낌이 날 겁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땡땡땡땡땡땡땡땡 공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거워져요. 갑자기 공에 무게가 생겼어요. 요런 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감을 빼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애니 작업을 수정 작업을 하는 거죠. 넓게 해서 다시 거리를 조절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는 지금 보면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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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문제네요. 네, 여기서 팍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사이를 벌리면은 프레임이 늘어나면은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프레임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위치를 수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또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적합한 거를 찾아서 수정하시면 돼요. 뒤고 떨어지는 게 너무 빠르니까 세 칸으로 다시 수정하고 땅에 닿고 올라가고 땅에 닿고 오케이 됐다. 띵띵띵띵띵띵띵 아직도 약간 일관성이 없는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수정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듬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힘이 생기네요. 띵띵띵띵띵띵 취소 칸으로 띵띵띵띵 세 번째, 여기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땅에 닿아야지 왜 뛰어? 땅에 닿고 좀 올라가고 땅에 닿고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어색하진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속도를 조절할 건지 아니면은 그 위치에 찍혀져 있는 키를 이걸로 이제 움직여서 이 사이사이의 속도를 조절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아니면은 이걸로 봐 가지고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공튀기기는 애도 이제 처음부터 확 떨어질 순 없겠죠 땅땅땅땅땅땅 뭐 뒤에서 조금 더 튀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리 공트 기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한 거라 거의 이거는 거의 한 3년 만에 하는데요 3년 만에 하는 거라 좀 버벅 거렸는데 트라젝트리를 끄고 싶으면 alt를 누르고 다시 클릭을 하면 없앨 수가 있고요 grid를 없애려면 g를 눌러서 없애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을 줘서 또 좀 더 말랑말랑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땅에 닿기 전에 뭐 이렇게 닿고 다시 늘어나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정상 크기 정상 크기를 불러오고 요런 그냥 요런 느낌 몰캉한 느낌 요런 것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공튀기기 하고 다음에는 앞으로 공튀기를 할까요 네 앞으로 공튀기기를 한번 해 볼 근데 똑같은 원리라 일단 기초과정 공튀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 Sinnoh